여러분, 지금 제가 뭐하나 싶으시죠? 오늘 먹는 날도 아닌데 이걸 왜 시켰지? 싶으시죠? 지금 제가 다이어트 포기했나? 싶으시죠? 아닙니다. 저 지금 운동하고 왔고요. 오늘 저희 동네에 첫눈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와서 하늘이랑 산책하고 있다가 뭔가 억울한 거예요. 첫눈이 왔는데 이런 역사적인 날에 뭔가 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동생이랑 소소하게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쪽에 이거 하나 볼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다. 가봐. 음, 더 푸러지지. 춤하셨냐? 음. 내가 그렇게 집에 버리기 쉬운 거 아니야? 너밖에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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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멀쩡해. 최영호 아니요. 고우 작가가 이거 하겠다 했다고요? 네. 어? 으이씨. 잠시만요. 17,270째래? 형이랑 내가 공유하고 있는 사진을 왜? 네, 음. 저 제일 좋아하는 오로라 partie. 벌써 신나서 맛있게 구운 거 같지? 그 안에 복숭아가 들어있는 거였어. 웃더라구. 그때부터 내 함께... 진함 맞네요. 나 보여줘. 대박 대박 아유 추워 끈이를 누가 달라고? 하늘아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왜 이거 두 번 털어? 마포로 건너뛰기는데? 이거 언제 먹어? 어딘가 불쌍해 보이겠죠? 이건 휴멜리언트 아니야?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밤 12시에 종이 새우 먹으면 뭐? 그냥 그렇게 친구한테 왜? 불쾌한 골짜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왜? 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내가 뭘 화나게 해 어디다 해? 응 가본대 뭐라고? 나 너무 귀엽다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짠 오 무서워 무서워 저는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겁니다 바로 이 케이크랑 같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놀아버리지? 몰라 아 어디야 땡 아 야 왜? 여기 안에 호일이 박혔는데? 어떡해 아 호일이 바뀌었어 이거 살짝 꽂혔어야지 호일을 길쑥이 막는 거면 어떡해 나는 원래 초콜릿을 막는 거면 어떡해 아니 아니 이 정도로 먹어야지 호일까지 다 먹으니까 이거 하지 괜찮아 먹어 응 그럼 잘 써봐 아 아이 엄마 다 먹는 게 싫어? 하세요 그것도 되게 좋아할게요 꽤 오래돼서 귀엽고 사실 위로하는 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상 제가 아까 보여드린 케이크는 홍대 쪽에 있는 피오니라는 데서 산 건데 난생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으로 뭘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같이 픽업하러 가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동생이 알겠다 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서 어제 케이크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씩 숙성시켜가지고 오늘 먹은 건데 역시 겨울에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무조건 딸기 케이크 드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동생이 그 글레이즈 도널 있잖아요 그 기프티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뺏어왔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엄청 단맛 저는 그런 뭔가 빨간 날이나 연휴 때 쉬지 않고 거의 항상 일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큰 감흥은 없었는데 뭔가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달아 점심 먹기 전에 잠깐 소화시킬 겸 산책하러 나왔어요 아 근데 오늘 오전에 찍은 영상들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좀 건질 게 없을 거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 있을 때는 뭔가 촬영하기가 쉬운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소리가 섞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편집하기도 어렵고 근데 저 진짜 계속 말을 할까요? 사실 전 아직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좀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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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아했어 어 나 지금 되게 그림자가 삼각김밥 같지 않아요? 오늘의 점심은 떡볶이입니다 이게 그 옛날에 조금 유명했던 암차산 매운 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길래 일단 한번 시켜봤어요 냄새는 뭔가 시장 떡볶이 냄새? 저는 그냥 떡볶이가 아니고 떡 반 어묵 반으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묵이 살짝 더 많아 보이긴 한데 한번 이따 먹어볼게요 음 이 어묵이 그런 얇은 어묵이 아니고 엄청 뭔가 단단하고 두꺼운 어묵이에요 음 음 시장에서 먹는 칼칼한 떡볶이 맛 아세요? 그런 맛이 나요 맛있네 맛있네 왜 사람들이 다 막 어묵 추가해서 먹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맛있네 어묵이 떡보다 어묵이 더 맛있어요 매워 나라는 맛있네요 칼칼한데 텁텁하진 않은 게 신기하네요 아빠가 일할 때 신으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털 신을 사주셔가지고 그거 꾸밀라고 이거 사봤어요 제가 이거 완성하고 보여드릴게요 귀엽다 저 좀 잘한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여자가 아기 잊어버렸다고 나는 너 늦게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얘 안 나가야 뭐야? 야 그거 뭐야? 썰어주셔서 먹방 깨드셨고 제 풍마운 거야 이게 안 뭐냐? 네 업무 가세요 아니 안걸렸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임 음 연구도 안 안 안 이 뭐지? 뭐지 뭐지?